이게 지금 카누입니까? 네, 수상해서 즐기시려면 분명 조끼를 먼저 입으셔야 되는데 버클 부분 꼭 잠가주셔야 되고 물에 빠지셔도 이거만 입고 있으면 안전합니다 이 배 부분, 동그란 부분이 있죠? 동그란 부분은 이제 오른발부터 오른발부터 올려놓으시고 그 다음에 왼발 동그라미로 올려놓으시고 저를 잡으시고 이제 저를 당기듯이 앉아주시면 돼요 당기듯이? 네, 그렇죠 이렇게 모를 젖는다, 패들링한다라고 하거든요 패들링 잘하는 거 한번 알려드릴게요 손등이 하늘로 가게 양쪽 잡아주시고 어깨 넓이 정도 잡아주시고요 앞으로 나란히 했을 때 오른쪽에 딱 서있죠? 이렇게 세워놓으시고 오른손을 꽉 잡아주시고 왼손을 돌아가게 가볍게 해주세요 당기시고 꽉 찐 손을 올리시면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전진합니다 이렇게 해서 안전장구를 다 착용을 했습니다 혼자 타시는 것부터 먼저 탑승을 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앉는 거 맞아요? 최대한 편하게 뻗으시는 게 좋습니다 편안해 어깨 넓이 정도 벌써 다 젖었어요 다녀오십시오 달아서 봐요 나 엄청 빠르니까 잘 따라와야 돼 카메라 반응이 형 준비됐어요? 오른쪽부터 하나 오른쪽부터? 왼쪽 오케이 오른쪽 오른쪽 갑시다 하나 둘 물 뒤에 나 차 튄다 야야 물 뒤에 나 차 튄다 야야 조심 좀 해줘 형 저기 뭐야 거북선이에요? 와 형 저기 뭐야 거북선이에요? 너 앞에 보이는 게 저게 뭔지 알아 두 사람? 저게 뭔데요?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저게 낙화암이래요 낙화암 낙화암이요? 들어봤지 낙화암 초등학교 때 많이 역사 시간을 들은 것 같아요 그렇지 나도 실제로는 첨바 저게 그 낙화암이랍니다 아니 나보다 속도감이 안 나네 피치 형님 빠르셔 이 물살을 읽어야 되네요 아니 진짜 잘 타신다니까 한우 이거 진짜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이렇게 접할 수 있는 운동이네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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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